방금 여주를 따왔습니다. 10kg 정도 됩니다. 싱싱하죠? 여주 10kg를 달고 있습니다. 몇 개나 올라가는지 한번 세어보고 무게 한번 달아볼게요. 택배 싸고 있습니다. 맨 밑칸에 들어가는 그림입니다. 다시 신문지를 또 세 번째 칸을 얹기 위해서 올리고 있습니다. 이제 세 번째 칸을 올리니까 박스의 반 정도 찼네요. 네 번째 칸 올리고 나니까 박스가 거의 높아졌죠? 36개가 들어갔네요. 대충 이제 마지막 남은 여주 4개가 끝입니다. 박스가 거의 다 찼죠? 여주 10kg는 4칸하고 낮게 4개가 되겠습니다. 여주 10km는 4칸하고 낮게 4개가 되겠습니다. 오늘의 전액을 3개에서 나오고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